이... 어! 풀리트 날먹! 내 생각엔 이거 안됨. 어!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오! 성공! 거의 다 온게 아니라 다 왔네. 풀리트 날먹! 와! 최채그렘린. 제일 빡센거네. 1박에서. 최렘린. 헉! 큰거 오나? 제발. 제발 큰거. 큰 팩트. 큰 팩트. 진짜 유불 너무 잘 떴다. 큰 팩트. 이제 상점에서. 룬축 전기 먹고. 깝씨. 아 돈 안뺏겼으면은. 황금 케이블인데. 큰 팩트. 큰 팩트. ㅋㅋ 크흐! 귀여워 귀여워 이펙트가 끝나면 뭐가 시작되는거죠? 아 모르는건가 이펙트가 시작된다 어 메아리다 아 캔두 디스 아 이런 메아리 까먹었네 메아리 트 까먹은 와우 큰거구나 무지개 빙하보다 좋다 안박실 입말이 맞음 시작이 좋다 마지막 끝 또 좋을까 엑 번고 안나왔어 봉봉 코어 서울 엘리트 잡으러 간다 엘리트 잡으러 간다 부션 아깝다 시작은 창대하라 그 끝은 미약하리라 그 끝은 미약하리라 창방 왓칭 유 당신은 멀리서 창과 광패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오 슬더스 아시는구나 아시는구나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심장은 슬더스의 히든 보스로 진짜 겁나 어렵습니다 공격은 한 턴에 200딜까지만 들어가고 만피가 800인데 심장의 공격은 지하코암 단타 67에 연타 지하코암 단타 67에 연타 지하코암 단타 아 살려줘 지하코암 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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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려드렸습니다 두대만 말할걸 바라야지 오른쪽에 두대만 때려드렸습니다 좋아 고마워요 아잠만 와 개아프네 피가 끼는거봐 직기 어디간 아니 쓰리게이밍거 티네네 버럽다 진짜인데도 안맞을거임 슈 아예 별로 슈는 아닌거같애 버젓 등기 솔직히 엘리트 가는게 맞는거같은데 앗 빔셀 보임 심장의 약점을 알려주마 사실 심장은 800딜을 넣으면 죽는다 아잇 이럴수가 머리와 몸통을 떼어놓으면 죽는줄 알았는데 그렘 린풀 홀로그램 이펙트에 약점이 이펙트에 약점이 펌탑을 오르면 죽는다. 심장은 멈추면 죽는다. 심장이 멈추면 죽긴 하지. 허위풍 좋아. 나 아주 좋아. 이번엔 찍기도 제대로 나왔고. 그래 이렇게 되는게 맞아. 감조. 하위모. 하위. 하위요. 매다. 스트롱홀스 방열판 강화하고 싶은데 강화해도 되겠지 안될수도 있음 나 먹었어 연금집었는데 소주 나오기 버사지 이펙트로 첨가 고르기 부자가 더 힘들지 않음 버퍼 괜히 썼나? 와우 들고 있어봐 아니 잠깐만 야 그거 왜 가져와 임마 내놔 역시 선액 보다이 말이야 순에코 창공 소주 방열판은 이름이 열판이면서 왜 카드 10장 못 뽑나요 못 뽑나요 못 뽑나요 하나 둘 셋 셋 고우 무비 무비 불가능하면 죽으면 됨 홀로그램 강화된거 먹고 다위모랑 연코 두개 만들어서 홀하홀하홀하홀하홀하홀하홀하 홀홀홀홀하하 홀홀홀하하하하 홀하하하하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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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샷 쓰자 제발 핑핑이 거즈같은 날팽이숭 생강 냉정함 전경기 전경기 호호 호 왜.. 음.. 그럴 수도 있지.. 별 수가 있냐.. 야마.. 내 체력타 어디갔어.. 쓰레기 게임.. 이 게임 갈비지 게임이다.. 어떻게 하지..? 체력 쓰레기 됐는데..? 현양 서지를 알 수 없으니.. 뭐 서지를 쓰지 않겠다.. 안 썼기 때문에.. 서순이 아닙니다.. 상의적인 인공지능 하나도 안나오나.. 선택의 가로.. 선택의 중발호.. 기 bead.. 버그.. 털벗.. 우리에게 점수 오지.. 버그.. Firstly.. 다까노 서편 맨날 헬로월드만 나와 밭게임이라 그런가봐 대꾸라지 아싸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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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매매 으매매 으매매 왕분에 멘메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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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뎀 방어력이 이렇게 많은 듯 아니 에너지가 이렇게 많은 듯 핑크병 대게 또어또지 뭐 노가리야 꺼져 또어또지 또어또지 두번쯔 또어또지 이건 잡았지 저편 아 이 쓰레기 이벤트 좀 치워 여기가 났겠지 상점 가봤자 어차피 돈도 없는데 사막 상점 보고 2, 3, 3, 3, 1 응 억가해봐 고래가 살려줘 너무 아픈데 에너지 삼코 뜨는거 봐 보통 게임이 아님 아 그만 아 제발 내 에너지 아니 에너지가 몇개나 있었는데 이걸 다 쓰네 다 삼코야 미친 지존 갓겜 합하기가 재활용보다 낫지 않을까 그만 때려 이렇게 약한 디펙트를 괴롭히다니 이렇게 약한 디펙트를 괴롭히다니 제발요 이러지 맙시다 너무 추잡한 거 아닙니까 너무 추잡한 거 아닙니다 흥부다 너의 우기심 나의 창의력 어느쪽이 위일까 아 삼쿠야 쓰레기 가위목골랑 한잔 가져오는거다 됐다 됐어 호기심 해결하는 법 매우 때린다 뭔가 이상한 게임인데 마지막 해결해줘 마지막 해결해줘 과연 과연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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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겜 아니 갓겜 편향 편향 휴 휴가 맞나? 천직 잡은 내 퓌 핸드 박히는 거 정말 급혐이다. 폭풍 폭풍을 부르는 섬탑의 결함 로봇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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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펙트가 끝! 간다! 야 세르기 고되고 힘든 디펙트의 삶 아 잠만 왜 안나와 저거 유성타격 왜이저아 흥국물 아 유성타격 뽑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정도면 창방은 잡은거 같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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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으 눈알 services 눈알 기기 방어 안되있는거는 못쓰겠지 뭐야 저 폐보소 뭐지? 이게 첫 해? 진짜 첫 해 미쳤다 진짜 미쳤다 아 근데 평영 이렇게 많이 쓰면은 업보 돌려올 업보 돌아올텐데 그게 아쉽네 해말린다 이러면 맞아서 감져봐야됨 저 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유익한 점트였습니다 알 수 있는 유익한 점트였습니다 아 3코 미쳤나 제발 좀 인마 도라이네 이거 3코 281개 0코 242개 응 어차피 미라손이야 라고 하기엔 좀 꼽긴 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러면은 한 대 맞을 수 있지 빌댄 맞을 수 있다 나는 디펙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나는 디펙트를 화나게 할 수 있다 심장 컷 이야아 멋 미손 뭐 미손 이야 248 262 256 291 후 이런 나약한 유물들을 데리고 해리하려니 힘들군 심장전에 드로가 너무 좋았다 심장전에서 방방 못 뽑았으면은 많이 힘들었을 듯 드로 똥만 깸 방방서편 굳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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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